안녕하세요 알렉스 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딘가 왔습니까 야 계속 비오다가 여기는 해가 하늘이 이렇게 파라네요 이야 스카이 마트 여기 주차는 넓죠? 콩 야 여기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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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제 거제도 입니다 거제도 거제도 였습니다 거제도 여기 구조라 해변 어 바로 전에 스카이 마트 라고 있어요 이렇게 스카이 마트 아 뭐 사실 때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바로 길가 옆에 있습니다 아 힘들다 여기 너무 멀어요 아침 10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어 아 6시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야 오다가 휴게소에서 밥 먹고 한숨 또 자고 이렇게 천천히 왔습니다 콩이 하고 아 으 으 으 으